기촌 부리지 마 너 때문에 넌 매일매일 불안해 오늘도 빌어빌어던 사람이나 겟스 스페크 여! 위너! 아바카바르 인도네시아! 저희 위너가 2015년 1월 10일 스나야 D운동장에서 열리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 콘서트를 통해 드디어 인도네시아 팬분들을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네! 처음 인도네시아에 방문하게 되어 무척이나 설레고 싶은데요 인도네시아 팬 여러분들을 하루빨리 만나뵙고 싶네요 여러분 곧 인도네시아에서 만나요! 드림 아카시! 까미친 자칼리안!